주인공은 손흥민 선수인데 아버지 손흥정 감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동네 축구에 출몰을 했는데요. 팬들이 몰려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순식간에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위험하다라는 경찰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떴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예측을 못했겠죠. 이렇게 입장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는 사실 좀 당황스럽고 제가 운동을 하러 간 거지 상대팀도 계시니까 훈련하는 데 좀 방해된 것 같아서 너무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고 결국에는 제가 훈련을 해야 또 팀에 가서 또 좋은 몸 상태로 또 한 시즌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퇴하면 축구계를 떠나겠다. 이런 깜짝 놀랄만한 얘기도 했습니다. 축구계를 뒤돌아보지도 않겠다라는 건데 덧붙이기로는 그래서 최대한 오래 뛰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축구 관련된 일로는 아마 저를 못 보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정말 변함이 없고 많은 축구팬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구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즐거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그것을 행복해 해주시는 거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지만 축구팬분들은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축구를 했을 때 가장 좋아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오래 할 거고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고 그런데 제가 정말 축구계를 은퇴를 하는 날에는 아마 축구에 관련된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그 마음은 아직도 변함없이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논란은 아마 의식한 것 같아요. 은퇴하면 축구 관련된 일, 아카데미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온 것 같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보는 아들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겠죠. 아버지 Veronica.